이번에 고보는 긴텍스 전시회 재고 땡 처리하러 왔습니다 가격표 보세요 dpo 에어매트 pvc 보다 훨씬 가벼운 건데 이거 보통 타사는 이 사이즈를 안 만듭니다 가격 잘 보세요 한 200에 150 정도 되는 사이즈 예 잘 보세요 현장 판매 이렇게 싸게 합니다 셀터는 37만원 37만원에 팔 거에요 현장에서 예약팜이 아니고 그냥 바로 가져가시면 되고 방방이 매트는 7만원 방방이 매트로 쓰든 뭐 애견 매트로 쓰든 7만원 pvc 매트는 12만원 골라 잡아 가시면 됩니다 작은 사이즈는 7만원 네오쿨은 26만원 토치 만원 땡 처리 키친 툴 만원 땡 처리 구성품 다 주고 이렇게 구성품 다 주고 가방값도 안나옵니다 랜턴도 만원 땡 처리 골제로 만원 땡 처리 썬네이 이것도 만원 땡 처리 이거 다 충전식 입니다 구매대행으로 4만원씩 파는 거에요 빈티지 랜턴 35,000원 부시그래프스 주전자 2만원 25,000원 여기 파워스버너 가방 포함 45,000원 테키컬 가방 10,000원 인산철 파워뱅크 70... 아 200암페야 70만원 12볼트 면상 전기매트 이렇게 싸게 팝니다 전기매트도 한 3만원 4만원씩 DC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에그체어 25,000원씩 팔렸던 거 만원 땡 처리 만원 땡 처리 아 대박 여기 펌프 3만원 이거 슈탐 펌프 아니에요 슈탐 펌프 2배 뗀거 자 파티라이트 8만원 땡 처리 우리는 컨셉이다 땡 처리 컨셉으로 왔습니다 싸게 땡 처리 컨셉 날이면 날마다 오는게 아니고 일년에 한번 오는 땡 처리 무슨 컨셉이요? 땡 처리 컨셉 은준이 안녕하세요 우리 다 반값 땡 처리 합니다 고보는